나보다 못한 사람 눈뜨고 난 못 봐 나보다 잘 난 사람 아직 본 적 없어 남 돕는 게 내 심의생활 만약 못난이가 있으면 예쁘게 꾸며줘야 해 보면 알아 견적이 딱 나와 지금 이 경우도 내 인생 최대 부분은 있지만 내 인생 최대 부분은 있지만 걱정 마 나는 이겨낼 거야 나만 믿어 그러면 니 미래 니는 popular 넌 이제 곧 popular 애교 떠는 방법도 시선 처리도 모두 가르쳐 줄게 신발이랑 옷이랑 멋진 애어 스타일 하나하나 챙기면 너도 popular 나 때문에 넌 popular 잘나가는 친구도 많이 만들고 휴대화도 만들자 차단장 시작하자 할 길이 뭔가 제발 제발 나의 솔직한 분석과 충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따라와줘 난 편심해서 너의 친구가 날래 나만을 사랑하고 어디에도 없어 나의 전공은 popular 부정공도 popular 칙칙하고 어둡다 너의 과거를 달걀 안들어줄게 right now 니 몸의 도움으로 너는 이제 popular popular 랄라라 September 우울하늘 몸의 두리를 안타까운 인생들은 삶의 개선을 위해 알아 나도야 해 이 세상 유명인 사나 소통의 아이콘들이 IQ가 높았을까? 몇 번의 말씀 먼저 popular Please 이 모든 건 popular 중요한 건 예쁜 척 잘나가는 겉모습이 중요해 그게 바로 퍼플리어 난 거 핑크랑 초록은 정말 잘 어울려 보세요, 미셀, 봐봐 보세요, 진짜 예쁘네요 정말 예쁘네요 나 가봐야 할 것 같아 난 가야겠다 고맙아 낀 볼 오, 예쁘네 밀어내봐도 싫은 척해도 날 막을 순 없어 그냥 받아들여봐봐 너는 popular 나만큼은 아니겠지 아 아 아 어젯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